오비御이 오른쪽은 오비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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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jaw 뭐야 자 이거하고 충전형 물약을 삭 자 물ầged 별로 필요 없긴 한데 전쟁과 나는 영원하다 음흥 흐흐흥 스마트했을거 없지? 야자야 유튜브 아마 이번주 주말부터 올리기 시작할거 같은데 아마도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그때부터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아 저 스킨 있는데 저거 본캐 저거 있는데 아 저 이쁜데 인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이 보입니다 좋았어 요즘에 마트테도 꽤 젖어서 마트테를 피의 대가로 터놓을까 포시차가야죠 포시차 무조건 가야죠 포시차가면 2타 때마다 피가 차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아트록 사고 느낀건데 한타 때 한타 때 이거 키면 안돼 피 다는거 키면 안돼 너무 빨리 피가 날어 자꾸 죽어버려 그랬고 그냥 피 많아도 내가 막 생각을 했어요 피 많을땐 이거 하고 피 없을땐 이거 하자 아니야 그냥 키지마 그냥 무조건 피읍이 제일 나아 한타 때 이게 제일 나아 일단 이거 해야지 일단은 정글 좋을땐 좀 이거 할래 됐어 렛츠피 빼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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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다 못쓰잖아 이러면 또 고맙게 아이씨 개고맙네 오케이 자 공성룬이라 공수있게 빠릅니다 상대 정글은 렉사이 정글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릴거야 아마 역시나 아니 아 당황해서 눌러버렸네 어어 뭐야 왜왜왜왜 안쓰지 아니 무슨 렉사이로 카정으로 미친놈 왜있어 아트록사 초반에 피통이 되게 적어요 근데 죽어 한번 죽어도 되잖아 얘 아우 죽어야지 쟤도온다 아니 렉사이로 카정으로 나 올줄 몰랐어 진짜 아직 뺄지 못잡을텐데 아니 무슨 렉사이로 카정으로 오냐 설마 처음보네 아 땅속에 들어가있어서 블루피를 못받구나 아 그렇네 블루피를 못받나보다 얘가 kraut 딱속에 들어가있었어 왜 들어가있었지 그렇네 와 피움량 엄청나네 방송본 Hollywood 왜왜왜왜 마무리 생각해둬도 올머난 상황이 아니었는데 처음봤어 렉사이로 Karl용으로 간다는거랑 그런 자체를 처음봤어요 자기 정리로기 바쁠텐데 왜였을까? 오케이 설마 또 오는거 아니지? 쟤 또 뭐야 설마 뭐하는 놈이야 쟤? 오케이 설마 이거 먹었나요? 안 먹었나 여기있나? 뭐하는 놈이지? 음 내가 카종으로 가야겠는데 오히려 이 정도면 아 좋았어 탑시스 근데 너무 맛있겠다 블루 때문에..블루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욕쟤 안 죽네 자 집에 갑시다 음흠흠 태문 이걸로 갈까? 딴 거로 갈까?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이게 제일 안고 왔다 그리고 포식자 졌어 아 평화는 위선의 불꽃 네 개방 갑시다 이제 아트록사 좋은게 다이브가 너무 좋아 그냥 다이브에서 그냥 죽은 다음에 페시브 돌 때까지 그냥 정글돌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또 정글돌고 다시 또 살아서 죽고 다시 살아나고 구인수는 글쎄요 이제 극딜이 아니라서 갈템틀이 따로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시의 냥냥님 열한개 감사합니다 이덕이는 감사합니다 아 가히의 냥냥님 스물두개 감사합니다 펭클럽 가입에 이어서 스물두개 감사합니다 이덕이는 감사합니다 아 가히의 냥냥님 서른세개 그리고 아쿠아 백플녀 하나 고마워요 가히의 냥냥님 서른세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흔 네기까지? 아니 이덕이 사자기 감사합니다 저 모자폭버스인데 아ünst 진짜 도무앉다 냥냥님 44개 그리고 55개까지 감사합니다 잠..깐..마아 아 아깝다 까비까비 전멸 뺌 그래도 렉사인은 약해요 사실 쎈 편이 아니라서 오덕이 옥가였네요 감사합니다 가이엔양념님 감사합니다 따이브 당기는 무리죠 내가 따이브에서 죽은 다음에 추가할 일이 없잖아 레드가 아직 안나왔겠지 아직 20초정도 남았네 이건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채울까요? 6레벨이네 이거 먹으면 아 알았다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 뜬금 100개 어 100개 감사합니다 잠시 따이브 한번만 하고요 어 뭐야 아 근데 다시 살아나는데 이거 다시 탈러줄 애가 없다 나를 아 아 살려줄 애가 없어 이거는 너무 늦었는데 백업이 애는 가이엔양념님 35개 감사합니다 35개 고마워요 아까 5덕이 5까지 감사합니다 백업이 너무 늦었어 다이브 다이엔아 온지 한참 됐는데 온지 못받나봐 아 100원만 더 있으면 나오는데 이거 팔면 나오나 나온다 그냥 사자 이거 앰플라스크 팔아버릴게요 괜히 샀네 똘킹방송에 쏠라고 돈 모아서 썼다고요 아 나 저런건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거 돈 많으신 분들이 쏘는거는 내가 찬성하는데 쟤 왜 3레벨이냐 쟤 돈 막 힘들게 모아서 쏘면 되게 밖에 미안하단 말이야 이게 주면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이거 주지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돈 많으신 분들이 살라구요 얘 불러먹고 있을거 같은데 지금 불러보고 눈 돌아가갖고 어 안먹었네? 밀렸네 벌써 뭐야 미드 밀어야지 빠르게 나 패시브도 없는데 이제 불안하다 어째 이거 너무 불안해 패시브도 없으면 탈려야돼 일단 Q는 쓰지말자 미드 지금 탈리고있네 뭐한 놈이지 쟤? 쟤드가 레드가 있나요 몸에? 몸에 레드가 없네요 쟤드가 그 말은 뭐다? 상대방 레드가 몸에 상대방이 레드가 있다 쟤 아 미드 또 밀리겠는데 저거 뭐야 쟤드가 뭉쳐다녀 육신의 나약함을 넘어서 근데 가봤자 못먹어 죽으면 죽었지 갈바드의 시앗을 부려주마 포탑이 파배되었습니다 소망가 아니지 저거 뭐 바텀 밑이야 바텀 1차 밀리고 미드 1차 밀리고 뭐 이렇게 빨라? 고토리 아주 그냥 쏠룡이요? 이거 좀 약간 무리에요 괜히 햇대가 큰일나는 수가 있어요 포탑을 파배했습니다 맞으세요 그냥 녹아버렸어 뭐야 으아아아아아 아깝다 지겠는데? 아 패시밤 없는거 알았는데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 안되네 아 죽 됐네 10분인데 벌써 지금 미드랑 확점이 다 밀렸어 벌써 한방에 다이나가 로밍을 잘 다녔나봐요 그래 존나 미안합니다 싸웠네 쟤네도 아 이게 안좋아 이게 내가 빨리 지금 포시자면은 빠르게 정글만 돌아야되는데 안전하게 아 라인도 터져버리네 아니 빠르게 정글만 놀고싶은데 다른데 가지 말고 아 전 RPG가 좋아 원래 포시자는 RPG 좋아 사실 이게 포시자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승민이 망하면 같이 망해요 RPG를 못해서 좋아 RPG를 하면은 뭐 RPG 뭐야 포시자 승률은 도장되는데 탑이 또 밀렸네 뭐 다 밀렸어? 뭐 안 밀린데가 없어? 아니 이건 렉사이도 개당했지만 했는데 어떻게 다 밀리냐 심각한데? 심각한데? 아 누워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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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도발 못맞춘 방금 도발? 방금 도발 뭔 도발이야 아 아 무섭다 근데 살아나니까 오케이 이렇게 패시브 개사비 어어 다행이다 다음 2선만 했나요 이게? 슬로우 슬로우 기습시간 증가해서 1선만 했나요? 다윌킬 1500원 아 뭐야 저것도 왜 나한테 도망가야지 너 임마 아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갑자기 쟨 궁 썼어 뭐야 쟨는 궁 썼니깐 렉사 도망가 그리고 또 전쟁은 인간이 아이 뭐야 이게 쟤는 궁을 왜 쟤는 왜 도망가 스스로 속박을 거네? 아 뭐가 보셨어요? 아 알았다님 100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알았다님 아까 100개 주셨는데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답례로 제가 기차를 불러드리죠 잠시만요 다음템 공속을 더 올리지 말고 인거 가자 감사합니다 알았다님 아재 또 뭐야? 탈빵 아 이거 이해가 안가네 게임이 감사합니다 패시브 없는데 아 땀 좋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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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좋아 어어 오케이 퐁 저기로 전멸하면 뭐 하냐 어차피 죽는데 컷! 슬로우까지 이즈 좋았어 이것 좀 먹어주고 어? 맛없나 보네? 방금 이지가 Q를 날렸어 여기다가 나이스어어 오오 영웅읍시다 포스자 17스텍 되겠네요 순식간에 먹자 먹자 이지가 Q만 안 날렸어도 내가 안 들어갔는데 거기다 이지압자 Q를 날렸어 여기다가 아 와 비싼거 봐라 저 뭐야 그럼 다 써야지 17스텍 이거 먹으면 19스텍 안녕하세요 좋았어 아 갑자기 확 크게 있다 순식간에 6킬 2데스 킬을 제가 다 먹었어요 방금전에 오케이 W좀 킬까 이제? W좀 잠깐 킬까 아 X댔는데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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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1초 걸었다 어 어 아 킬 왜 써줘 임마 그것도 죽은 다음에 써줬어 아 온다 온다 와 왜 부침 안오지? 저 다왔어 얘네 또 아아? 어 오케이 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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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우와 거기 살아남았어 하 마퀴벌레 지렸다 팬텀솔저님 에루엘기 감사합니다 진짜 위험했는데 거기서 거의 문복급이었어 감사합니다 팬텀솔저님 에루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팬텀솔저님 와하 진짜 구사일생이었어 구사일생 자 패시브 이제 28스택 지금 이제 무서운게 뭐냐면은 방금 세번 때리면 피읍인데 다음부터는 이제 두번 때릴 때마다 피읍이에요 이제 평타 두방마다 피읍을 해 그게 더 무서운거지 두번마다 피읍이대 제일 무서운게 제일 그거야 자 29스택 한개만 더 먹으면 되네요 근데 미드에 좀 CS있으니까 저것좀 먹 고 좋았어 바비게 먹을까요? 으흠 하 쟨 또 죽어 가고있네 어떻게 된게 한명 봐주자 으흐흐흠 아구니 당했습니다 헉 알리오와 X됐다 어떻게냐 갈데가 없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아클라당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흐흐흐흫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하나의 타워를 막 부시겠다 안backs 아 뭐 Scary 아 이게 브론조가 맞냐? 왜 이렇게 유 continued 너무 πολ적이라고 잘 다녀? 아 깜짝깜짝 놀래 이렇게 잘 돌아다녀 자 두번마다 비유비해 이제 호시 나갔으니까 어떻게 되나 와 사람이 쟤드 미드 2채 민다 골 좋다 이거 어디가 쟤드야 이거 밀어야지 쟤드야 막으래 없는데 굶주린이요? 굶주린보다는 거대한이 아 근데 지금은 굶주린이 낫겠다 근데 아 그렇네 이거 어떻게 지금 공짜니까 지금은 굶주린 갔다가 나중에 피통 좀 올리면 그때 거대한으로 가자 그게 낫는 것 같다 아 감사합니다 이에서 담궈났네요 초반에 이겼을 때 맞아 조아 조아 치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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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자 이제 두대마다 포식자거든요 이제 쟤드 좀 퀴까? 잠깐 삭제당해요 그냥 두대마다 나다녀서 쏙 촉촉촉촉촉촉 근데 지금 이상하네 포기샷 설명 좀 읽어주세요 포기샷 다싸우면은 뭐 마법 피해 추가로 좀 붙고요 60인가? 그리고 아 이거 궁금하시면 직접 검색해서 보세요 나한테 읽어달라지 말고 게임중이니까 포기샷 설명 궁금하시면은 직접 보시.. 뭐야 입면 들어가서 보세요 잠시.. 승리는 영원하다 없네 여긴 터널있다 터널 좀 부시자 부인수는 안갈래요 자 이제 패시브 있어요 다시 또 안사려도 돼요 이제 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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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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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라나지롱 어 오 피 와 샌너 공 피읍 피읍 슬로 よ 먹여주고 피읍 피읍 슬로 politique 피읍 피의읍 오!!! 호하핳하 야 샌너 뭐야 AP샌олж aventure 냐area 방금 엄청나는데 뭐야 피읍냥이? 아 피움냐 실드량이? 주문력이 94 맞네 AP 샌이네 와이홉피님 하나 감사합니다 AP 샌으로 문들 어떻게 해겨 임마 다음 팀 여기서 이제 뭐야 체력에서 그걸 뭐야 요거 스테락 이제 민병네 그대로 있죠? 오케이 안사도 있어 이제 와 피움미쳤네 실드 하나 생기니까 바로 풀피 되버리네 음 딜템템이 좋죠 아트룩스한테 지금 제가 안템트리선 스테락 나오면 바꿀게요 이것도 피드라 좀 스테락 나오면 이것도 거대한으로 바꿔버릴게요 불클이요? 불클은 글쎄 정릉영상 없던가 싶은데 정릉영상 이제 민병대는 20분 지나 자동으로 생겨요 바뀌었어요 욕먹자 한타네 항상 보면 한타때 항상 알리가 어디든 있다 알리가 항상 와 금방 와 어디에서 한타라든 간에 항상 도착해 있어 뭐한거야 지금 뭐한거야 욕먹는사람한테 25원 더 주지않나요? 하기신리않다 여기 내 25원 뭐한거야 W는 껐다 켰다 해야겠다 정글룰대 이게 키면은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 와 둘이 미쳤다 역시 포식자야 들어와 들어와 칼 안 던지네 슬로우치 진짜 슬로우 맞추면 되지 피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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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때려도 피웁? 피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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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피 자 지금까지 스테락 싸웁시다 피웁은 진짜 말도 안되네 패시브 쿨였는데 어메 어때 어데안 와 피웁 미쳤네 굶키면 공속이 올라야 또 이게 굶키면은 공속이 50%인가 공속경력 사거리가 175%인가 들어왔어 이제 피통이 좀 늘었으니까 데미지 좀 붙을거야 이게 똘끼 똘끼님 하나 감사합니다 바텀시스 좀 많네 바텀시스 좀 먹으러 갈까? 한타를 할까? 한타를 하자 하이롱 동두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 극딜아니에요 어잉? 어잇 아니 이게 보니까 AP쉰이라 못 받게 진게 아닌거 같아요 굳이 AP쉰이라서 진게 아니었던거 같아요 내가 봤을때 다른 이유가 있었나봐 다른 이유 땜에 진거 같은데 포탑을 파악을 했어요 오케 안녕 레벨 1등 같은데 내가 레벨이? 맞네 전체 1등이네 오케 오케 야 우리 집 다 저거 뭐야 저게 엄청나네 감성놈이 똘킥 똘킥님 하나 감사합니다 하이롱 오 임마 패시고 있어요 안죽어요 키웁해주고요 좋아 이지리얼 비전이로 빠졌네 어? 응 나 안죽어 잘살았나? 응 안죽어 좀 도와주실 어? 왜 안도와주시 어디가셨어요? 여러분들 저 저좀 도와주세요 저 피오.. 아 좀 도와주시지 나 어디간거야 아니 왜 도망가있어 얘네 왜 피도 많은데 좀만 도와줘도 된건데 아이씨 아 죽었다 얘네 불타죽어라 에잉? 야 우리 제압길 뭐야 다줬어 보면 지금 팀골드 450원 450원 150원 줬네 아 이건 내가 벌은거구나 똘끼 똘킹님 3개 감사합니다 여기서 체력을 더 올립시다 피통을 이거 어떠까 싶은데 이거 피통 500의 회복력 증가거든요 마방도 지금 문도도 있고 렉사이도 마법 딜 좀 있고 다이애나도 있고 정영상 가면 끔찍 끔찍할 것 같애 똘끼 똘킹님 5개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날 것 같애 피읍을 이건 피읍량이 뭐 15%인가 증가하는거 아닌가 20% 증가하네 지금 참고로 특성도 지금 다 피읍량 치유량 증가를 찍었어요 지금 정사 아직가서 비사지 바로 민병대니까 금방금방 갈수 있어요 대정령 8사버프님 5개 감사합니다 비사지는 정릉영상을 비사지가 하더라구요 이게 약간 영어로 부르는 이름들은 줄임말이 좀 부자연스러운것들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이제 트포나 무대는 이런거는 편한데 삼위일체나 이런거는 이제 또 뭐있어 그거 망 도끼가 뭐지 치르기 악날 도끼 이런거는 줄이기 힘들어요 줄여도 뭔가 이상해 한글로 줄이면 그런건 다 이제 영어로 쓰죠 영어로 줄임말을 쓰지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자 피통 3000 자 이제 패시브드 1분밖에 안남았네요 이제 쿨이 빨래두네 바론가나있네 뭐야 저기 뭐야 9시간 타면 안되지 어 잘하네 근데 와 이겼는데 나오씨가 아 뭐야 나오씨가 이겼어 아 뭐야 개 험하네 바론 안될거 같은데 바론 해볼까 안될거 아마 이거 근데 다이나가 어디왔냐 다이나가 먼저 잘렸네 아 이거 안되안되안되 바론은 맞으면 맞으시더라도 이게 방어력이랑 마방이 깎여서 나중에 거의 트루딜리로 들어와요 피통이 많으니까 별로 안차는거같은 느낌인다 많이 차는건데 피통이 적어서 안차는거 같애 근데 이게 반피되면 피해복량이 두배로 증가하죠 이게 아트록스가 그때 피해복량이 짱이지 26레벨 와봐 아유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피해복하겠어 저는 피 반이상 이하 까여야지 피해복이 잘되요 이거부터 응 안죽어 응 안죽어 응 안죽어 응 안죽어 응 안죽어 절대 안죽어 안죽어 날 죽여줘 응 안죽어 응 안죽어 응 안죽어 응 안죽어 응 안죽어 응 응 나 죽여줘 응 응 응 응 응 그 심지어 얘네가 간신히 정말 카아아안신히 저를 죽였어도 다시 살아났어요 방금전에 타이밍이 열한게 감사합니다 타이밍이 열한게 감사합니다 마음속이 꿈틀거리네 정~~말 힘들게 잡았어도 결국엔 아니 뭐야 다시 살아났어 핑화요 아 저런데 또 불쌍하잖아요 다음때 체력에서 워먹은 덜필이 없는거 같고 피통 좀 늘리자 피통 더 늘리고 싶어 어 얼망이나 망장에 가보시면 괜찮을거 같은데 피바락이요 아냐 얼망 가겠습니다 얼망 아 죽음의 무도 아 죽음의 무도 아 죽음의 무도 아 죽음의 무도가 그거를 모든 물리피해 다 피흡이지 이게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괜찮네 아 저거 생각 못했네 모든 물리피니까 키드라도 다 피흡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네 죽음의 무도 죽음의 무도 나은템이라서 잘 몰라 살고 사야겠다 진짜 오덱들 안 무서워 난 너희가 무섭지 않아요 탈팀까지 안 무서워하여 딜을 더 존나 되네 키웁 좀 해주면서 키웁 오케이 오케이 나나 아이 또 패시브 있네 패시브 이제 못 빼네 애들이 잘 맞다 들어갈까 이거? 패시브도 있는데 아하 이거 피해도 되나 이거? 안되네 패시볼까? 오케이 어이구 무서워라 1700원 얘 3400원이야? 이거 팔면 얼마지? 840원 그러면 2800원만 있으면 아 2600원만 있으면 되네 따라라라 서른 안치네 근데 쟤네 서르실만한데 이제 자 렉사인 템이 완전 쓰레기 이즈련은 메자리 왜 갔을까 모르겠네요 어? 쿠널 만들고 논다 일단 확대 하아 얘들 잘 뺏어먹고 이렇게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더블을 키자 그냥 이거 더블을 그냥 켰어요 많이 나르게 다른바야, 저벌, 잡을라고 피 안나네 더블을 켜도 몬스터라서 벗지마 내꺼야 2600원만 있었대니까 집 가서 좀만 기다리면 나온다 바로 나오나? 바로 나왔네 풀템! 죽음의 무덥까지 우사 죽음의 무덥까지 이제 거대한 히데라 데미지까지 다 피읍이 돼요 이제 어 그리고 피해량이 이제 뭐야 막 뭐 출혈효과로 바뀌고 이게 좋네 이게 이게 좋네 이번 피의 12%가 출혈효과로 전염된대요 그니까 피가 천천히 다는거야 그러면 그동안 빨리 휘파면 되잖아 얘는 이거네 이거 쿨감도 달려있어 야 개 좋네 나중에 신발 팔고 딴거 가야지 신발 팔고 서풍, 아 서풍 없지 아 서풍 없구나 공속이 1.9네요 왜케 빨라 아 저 공속룡 이거 공속 없지 여기는 원래 공, 원래 2.0이야? 이거 또 쫄었어 궁키면은 공속 60%인가 거의 풀공속인데 moron 주기어 바르랑 흐흐흐흐흐흫 죽여바르랑 아퍼라 아퍼 여기 뜬 마! 아퍼! 아퍼! 어휴 공포를 느껴라 공포를 느껴봐라 알리스타! 나 죽일라고 저거 음탕한 자식 좋았어 이야 진짜 오잘라게 안죽는구만 자 여기서 치유량을 봐야죠 치유량 아이고 치유량이 얼마나 되려나 대정령8459님 감사합니다 치 뭉도? 푸 뭉도! 장난쳐? 만사천나 궁을 안썼나보다 애가 드래곤꿀마님 그리고 타이밍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문도가 궁을 아껴고 아껴나 보다 진짜 최후의 한 번까지 안 썼나봐 아우 말 다는 데잖아 피해력이 사망유천 여러분 추천하세요 깎아줘님 하나 감사합니다 딜량 좀 봐 딜량 딜량보면은 치유량보대 이 정도? 이상한게 양쪽팀 딜러들이 항상 딜러가 왜 딜리 났냐 극딜러들이 딜리 나죠 오히려 탱이 더 1등이야 블랙사인의 8천? 얘는 진짜 좀 심각한데 다음번 가죠 여러분 추천하시면 돼 때려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